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라라가 난리가 났어요. 자전거 타기도 참 미안한데 그래도 탑니다. 수고하십니다. 노크예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난리가 났지만 하던 건 해야죠. 1%입니다. 새로운 미션이에요. 코스 이름 아직 없고요. 아, 그쪽으로 소나무가 방해를 하고요. 일단. 아, 잘 봐. 노크님. 어, 잘 못 들어갔죠? 어, 살렸어요. 어, 살렸어요. 어, 핸들링 반칙 나와서 땡 되겠습니다. 뒷받혀지면 되니까 뒷받혀요. 자, 키 큰 사람은 불리한 코스. 소나무가 다요. 어, 소나무를 밀고 올라가 버리네요. 성공입니다. 여기, 여기 괜찮아요. 길 봤어요, 이제. 아, 과감하게 못 가고. 토마스님. 토마스님이 이제 간헐적 고수예요. 간헐적 고수. 어떠 땐 겁나게 잘 타는데. 잘못 들어갔어. 처음부터. 루크님. 택받는 얘기 해줘야죠. 아. 아까 어젯밤 택받는 얘기 해줘야죠. 예름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자신입 좋아요 이번에. 아, 왜 멈칫멈칫. 자신감이 부족해요, 자신감이. 잘 들어갔고요. 아, 조금 높았는데. 아, 높았는데도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아, 일단 이 코스 멋있어요. 자신님. 길을 이제 길을 봤고요. 과감하게 쳤고요. 예. 아, 걸렸어요. 우리의 소나무가 상당히 방해를 하고 있어요. 토마스님 이제 지난주에 뽕바이를 성공해서 세계를 놀랐겠죠. 자, 단월쪽 고수 토마스님. 오늘은 아닌가 봅니다. 어떤 때만 잘 타요. 자신님. 좋아요. 아, 근데 조금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잘못 들어간 거예요. 단월쪽 고수. 오늘은 아닌 개벼. 오늘은 아닌 개벼. 자신님. 좋아요. 좋아요. 됐어 됐어. 잘. 아. 왜 뒷바퀴가 그쪽으로. 자신님. 많이 와. 좋아요. 요번에 좋아요. 좋다. 요번에 좋아요. 그렇죠. 길을 정확하게 가야 성공을 하는 겁니다. 멋있는 코스. 네. 자신님. 풀 코스 도전합니다. 오늘. 눈 colourful. 으윽. 양 createb 중국 merci. 양Intchter 빛. 양unterilt. 양 좋은 michael. lah. 또 다른 코스에요. 색백기는. mythical 어떤 망언 boyfriendЙIA twrap? mana, although. 살짝 오히려 미끄러워서 미끄러워 중2лег이 entrevist. 이게 차량하다 굴러떨어지면 한 10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도전합니다 만만치 않아요 꺾기가 만만치 않아요 다시 도전합니다 전망이 끝내주는 것 아 미끄러워서 아직 코스가 다져지진 않았어요 원래 코스는 저기서 내려와서 호핑을 해서 돌려야 되는데 이제 처음 해보는 코스라 일단 하나 생략하고 갑니다 루크님 가세요 상당히 집중해 보세요 타이어가 젖어있으면 좀 미끄러운 게 오늘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 루크님 성공했습니다 오 이거 이렇게 쉽게 성공을 해버리지 이렇게 쉽게 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루크님 지금 겁나게 쉽게 해버렸어요 나중에 전부 풀코스로 호핑까지 해서 그렇게 한번 해봐요 동작이 정확해야 돼요 됐어요 이제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를 내야 돼요 풀코스는 실패했고 하프코스 오우 아우 됐는데 오우 거의 됐는데 자 풀코스 한번 더 도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직진으로 계속 가면 저쪽에 오우 깜짝이야 하하하하 다시 하프코스 하프코스 좋아요 아우 성공가가 나왔어요 아아 하하하하 이게 안녕하세요 태국입니다 조개꿀창 땡입니다 아닙니다 추억의 꿀창 한행님 야 어떨 땐 겁나 잘 타 주옥의 꿀창 안 들고 나는 왜 베려버렸네 베려버렸네 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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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이렇게 엉덩이 지기 말고 그냥 가 그냥 가 아 꼿진다 어르신에 고개만 고개만 숙여 고개만 숙여 고개를 잘 들어갔고요 고개를 숙여 고개를 됐어 슬립이 나 버리네 거기서 좋아요 좋아요 예 됐습니다 예군님 성공했습니다 토스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고개를 숙여라 속도 아 주옥의 꼴창 잘 들어왔구요 좋아요 아 계속 슬립이 나네요 아직 미끄러워 좋구요 잘 밟았구요 그렇죠 아이쿠 너무 끈린다 여기가 직지 다 됐어 사둘 뒷바퀴를 끄네 팔 보호자 안하면 위험해 팔 보호자 안하면 위험해 그렇네 진짜 그쪽이네 일단 도전 괜찮아 속도를 많이 내리더라구 사장님 어디있으라고 여기요? 다잡어 진장이 쫄깃한 미션 됐다 됐어 됐다 감은데 안 무서워 오 루크님 위해서 여성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루크님이 아직 세계 최초로 했고 어필님이 여성 세계 최초로 성공했어요 와 심장이 쫄깃한 코스입니다 남자 세계 두 번째로 성공했습니다 막 갖다 붙여 심장이 쫄깃한 미션 끝까지 까마저고 에서 여성 자세히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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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